충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고속 시외버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연휴 기간 이용객들의 편의와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시군, 충남 버스 운송 사업 조합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은 오는 22일까지 도내 여객터미널 39곳과 고속 시외버스, 시내 농어촌버스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비상방치와 소화기 비치, 안전벨트 작동 여부 등입니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